Hey!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너무 잘 지냈는데 쏠 수run 끝 결국 서있을coming 뭐야? 어? 아니 여긴 어디지? 야 그냥 이거 형 어디있어? 어 뭐야 형 어디있어? 형 어디있어? 어 뭐야 일단은 좀 같이 있자 야 근데 이거 의수하다 야 뭐하는거야 이게? 진짜 사람 있는거 아니야? 와 진짜 사람 같아 형 안 무서워? 어 나 무섭지 아니 뭐하는거지? 되게 미술작품 같은데 아 근데 뭐하는거야 아니 일단은 너무 아무것도 안알려주는거 아니야 이거? 뭔가 자세히 봐봐야 될거 같지 않아? 그니까 계속 그림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야 저 이거 우리옷이랑 똑같네 아 그렇네 그렇다면? 그걸? 약간 안짱다른 포인이네 발이 오케이 다른 곳으로 어? 그런건가보다 나갈 데가 없네 아 저기를 열어야 되나 나갈 데가 없어 이걸 열어야 되나봐 열려? 아 이거 아무래도 자물쇠 열쇠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 그래 안열려? 오케이 찾아보자 그러면 와 이걸 뭐 나오는거 아니겠지? 이거 담요 들쳐봐야 될거 같지 않아? 그치? 형 형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이거 형 일단 담요 다 들쳐볼게 응 어 뭐 나오지 마라 어 뭐가 걸렸어 와 너 이분이 제일 사랑인거 같아 사람 아니야? 우와 사람이야? 어 나 진짜 진짜 이거ヤツ 으 migrant 으악 으아아아아아ㅜㅜ552 어 괜찮아요 우와 괜찮아요 괜찮아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하는데? 어! 잠깐만! 어? 어? 몰라 몰라 그냥 죄송해요 우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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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깜짝이야 진짜 와 대박이다 어? 잠깐만 한숨만 쉬고 가자 안 무서워 나 미칠 것 같은데 지금?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대박이다 와 나 진짜 저거 진짜 나 진짜 인형인 줄 알았어 진짜 나도 내가 걷는데 느낌이 다른 거 있지? 어떻게 팔이 저렇게 하였지? 어 뭐야? 아 야 여기 무섭다 뭐 없지? 어 불 불 켜는 것도 없고? 어 모르겠어 와 인형 뭐야 와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아 애기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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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어 야 저거 어떡하냐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갑자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실 것 같은데 저거 아 야 근데 이거 잡히면 안 되는 건가? 어 너무 무서운데? 어 어 어떡해? 뭐 아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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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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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지금 그거 그거네 그 열쇠 찾아서 나가는 거 그거네 어 아 아 나 이거 진짜 이번에 진짜 무서운데? 어 어떡해 나 저거 못 가겠어 아 진짜 무섭다 아 아 여기 진짜 못 가겠는데 어후 너무 무섭다 아 오 씨 오브가 오 씨야 이거 어디 어디 어디에 가 가는 거야 이거? 아 또 누구 있을 것 같애 이거 뭔데? 비밀번호가 이런 거 막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, 저 차가워. 보 специ인이 헤어스 aisle 손을 유심히 봐 차울사의 어플은 케베넷은 열지 마 차울사의 어플은 케베넷은 열지 마 잠을 수 없는 케빈의 선별지 슈아야 어 너 어딨어? 나 이 방 안에 있는데 어 일단 사진 두 개가 있었거든? 나도 사진 두 개 있어 너 어디야? 옆방 오 깜짝이야 뭐야 여기 있어? 어? 너랑 나랑 달라? 다 같은데? 손을 유심히 봐 저기 저 사람들 중에 손을 유심히 봐야 되고 저 사람들 손을 유심히 봐야 되고 잠깐만 무서워 오케이 같이 볼래?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? 같이 보자 같이 볼래? 알겠어 손을 유심히 보라고 했을까? 손 이 사람 손이 왜 숨겨져 있어? 손을 잘 숨겨놨어 손을 잘 숨겨놨어 손 안은 뭐지? 키 같은 거? 키 같은 거? 이 분이 사랑 같지 않아? 누가 봐도 사랑 같지? 어 나 이거 무서워 어 오케이 키 무서워 너도 깜짝 놀랐어? 어 이건 아니잖아 그치? 응 저걸 열어야 되는 건가? 모르겠어요 이거 열어볼까? 이거 열어볼까? 열려? 응 근데 여기 피가 묻어있을까? 피 터있잖아 봐봐 응 피가 다 터있잖아 그러니까 골라 가자 아 나 1층 두꺼에 있어 너무 무서운데 여기는 너무 무서운데? 아니야 할 수 있어 나도 무서워 더 눌러줌 ㅋㅋㅋㅋㅋㅋ 음 들어오려기 탱탱탱탱 알면 안 될 거 같아 그치? 처음에 탱탱탱탱탱을 열심히 열심히 자물쇠 있는 거잖아, 이게. 이건 자물쇠 없지. 그게 자물쇠 있는 거고. 이건 자물쇠 없는 거야? 아, 이거. 어. 이거네. 안 열면 되고. 사람 100% 있어. 내 머스테이. 비밀번호가 필요하네. 일단 이것도 열어야 될 거 같은데? 반대편으로 가볼래? 나 나가고 싶어. 일로 가볼래? 사람 같지? 100%? 5. 5. 5. 5. 5. 6. 6. 6. 6. 6. 5. 실험체의 데이터 인력구, 동동영상 검찰력이 생겼다. 여기 두고도 가야 될 것 같은데? 그렇지. 같이 가야 돼. 너도 살짝 웃어.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겠지? 복제인간, 과연 인간이 될 수 있는가? 복제인간. 아, 클로닝 말하는 거야? 어, 그러니까 복제인간. 어. 여기가 약간 그런 데구나. 실험체가 본인 기억에 탈출 시도. 야근 효과가 있으나 ECT 부족하긴. 폐기 처분 결정. 여기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? 그렇죠. 양줄임 꼭꼬하고 10분 뒤에 정지. 탈출 시도. 탈출 시도. 탈출 시도. 탈출 시도. 탈출 시도. 탈출 시도. 나 다른 방 가서 캐비닛 같은 거 이러고 있을까? 같이 가자. 같이 갔나? 나 저번에 못 돌아가겠어. 繼 FBI Simmons야야야야야. 매일 좋 floated. 뭐야. 도와..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사람 있어. 도와주세요. 너무 무서워요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누가 묶어놨어요? 모르겠어요. 도와주시면 저희 같이 도울 거예요? 제가 무조건 도와드릴게요. 그럼 저희가 조금만 있다가 다시 올게요. 조금만 있다가 올게요. 진짜 조금만 있다가 올게요. 죄송해요. 이문에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100% 좀. 너무 심한 장기. 너무 심한 장기. 왜 вас있죠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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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도와주세요. 같이 가. 같이 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할 수 있겠어요? 감사합니다. 어떻게 나가야 되죠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저도 눈 떠보니까 이곳이었어요. 무서워요, 여기.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? 저도 몰라요, 저는 눈 떠보니까 여기였어요.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? 잘 모르겠어요. 저 눈 떠보니까 여기여서. 지하를 결국 내려가야 되는 건가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grupp Twenty consistent. approached minimum 기가 2님에게 맞 Studяла. 누가缺십 witnessed? 배고 fairness DANCE 그러다 주락되고 왔네. 여긴 어디지? 여긴 어디지?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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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구소의 실체. 거기 누구 있어요? 저입니다. 잘 일어나셨나요? 일어났는데 나랑 똑같은 사진이 있나? 연구소의 실체. 아 그럼 똑같은 거 있는 거 같아. 이거 뽑아서 갈까? 어 뽑아가자 이거. 단서 될 거 같다 형. 형. 어? 우와. 왜? 아 왜? 나 안 나가. 아니야 나와 빨리. 안 나가. 아이 씨. 아이 씨. 아. 잠깐만. 일로 와봐 도겸아. 아니 형 이걸 일단 단서를 빨리 펴야 될 거 아니에요. 어. 야 일단 손을 유심히 보자. 네. 네 정상이시고요. 아 서. 아 서. 아 서킴 박사. 이 사람 김 박사가 아 서킴 박사가 성체 인간 복제 실험을 했나 보다. 응응. 복제 인간이 과잉 인간이 될 수 있는가. 아 가지 마 가지 마. 안녕하세요. 일단 가지 말고 이거 단서 읽어보자. 가지 말라고 가지 마. 아니 아니 근데 손을 봐야 돼. 왜왜왜. 손을 유심히 봐. 아. 그래? 응. 아 야 좀 보여주세요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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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야 씨. 저거 빨리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손 안에 손 안에 쪽지 같은 거 있어. 손 안에 쪽지. 어 알아. 꺼내. 아 그래 뭐 되게 사람이신데. 고마워요 죄송해요. 하. 가자. 저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생체 실험을 당한 사람인가 보다. 이게 뭘까? 한번 가서 만져볼까? 아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건가? 그 열쇠를 찾았어. 그럼 저기를 열어야 되네요. 가자. 열쇠 줘봐. 응. 열렸다. 아 내가 가볼게요. 너 무서우면. 응. 형! 쉬시잖아. 어. 이제부터 조용히 해야 돼. 조용히 말해. 조용히 말해. 하. 진짜. 아. 진짜. 진짜 심다. 아. 아 진짜 대박이다. 씨. 뭐야. 뭔 소리야. 응. 응. 없어. 아 이거 진짜 가기 싫은데 같이 가볼까? 여기 맞겠지 형? 너무 어두운데? 여기 104, 105, 저기가 102다 아 100개월 가면 안 돼, 100개월 가면 안 돼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 아 어떡해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 가지 마세요, 가지 마요 저 살려주세요 어떻게 뭘 하면 돼, 저기가 뭘 하면 돼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밧줄이요? 살려주세요, 저거 너무 무서워요 뭐 없죠 살려주세요 풀어줘도 되는 거야? 혹시 왜 잡히신 거예요? 저도 모르겠어요, 눈도 부를까 여기였어요 저 죽기 싫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, 도와줘 빨리 진짜? 어 잠깐만, 잠깐만 사랑 좀 저희 해치지 않으시죠? 저랑 같이 탈출해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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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? 저도 몰라요 생체 실험 병원이라고 지금 단서가 연구소라고 썩혀있거든요 병원이요? 병원, 연구소 연구소 같아요 지금 아까 저희도 일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여기 인간복제 실험 연구소입니다 복제 실험소요? 네 여기서 나갈 길은 아세요? 네 단서로는 탈출구가 하나 있어요, 사실은 혹시 이곳 아세요? 그렇다 탈출할까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게 어떤 거죠? 저도 그냥 아침에 여기에서 눈을 뜨니까 여기 밧줄이 묶여있었어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? 가시죠 같이 갈까요? 가시죠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진짜 그렇대요 진짜 그렇대요 대기후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말자 여기 오시죠 네 탈출하시죠 여기가 유일한 탈출구네 여기가 유일한 탈출구라고? 응 근데 지금 열쇠가 없는 거잖아 응 지아는 가보셨나요? 아니요, 지아 안 가봤습니다 지아 혼자 갔다 가보실래요? 저 혼자요? 그래도 살려드렸는데 같이 갈까요? 여기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? 여기 캐비닛이 있어, 조겸아 자물쇼 없는 캐비닛을 열지 말래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그러니까 열지 말라고 한 거 열지 말고 배기후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? 혹시 저희가 밭줄 풀어드렸잖아요 네 저 캐비닛을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열지 말라고 붙잡혔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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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의리음 시킬게요 잠시만요 누구신가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그러지 마세요 당신 뭡니까? 당신 뭐야? 당신 뭐야? 어디갔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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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로 도망가네요 그 사람 위로 올라갔어요 왜 나한테 이거 그래도 시우씨가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올라가셨죠? 방금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밖에 옆에 자물쇠 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응 저쪽 가서 일단 단서를 찾아보자 시우씨 저희가 구해드렸으니까 앞장암만 네 바질 바질 바질에 묶여있는 게 더 낫나요? 하 하 저 분도 살았는데요 하 그분 위로 올라갔단 말이지 왜 올라갔지? 의사 의사 같았지 않았어? 약간 좀 수술하시네 그치 연구소원인가 봐 아 저 진짜 아 너무 사람인 걸 너무 알게 되면 너무 가기 싫다 아 또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왜요? 저거 창고 같은 거 아니에요? 창고야? 어디에 지우씨 요기한테 조금만 보고 계셔주세요 제가 막을 보고 있을게요 네 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열쇠다 열쇠 몇 개? 열쇠요 열쇠요 탈출구 열쇠가 있는 거 같아요 실험체가 본인 기억에 의해 탈출을 시도 약물 효과는 있으나 ECT 부족 확인 응 폐기 처분 결정 형 아까 실험체의 발작 증세 눈을 뜨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개소리를 지르다가 5분 뒤 호흡 정지 아까 그분 증상인 거 같은데 돌아가셨나 봐 더 과감하게 실험을 진행해야 할 듯하다 다음 실험체가 깨어나면 조금씩 투하여 여러 사람을 관찰해보자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형 일단 그 자물쇠를 들었으니까 저쪽 가서 열어보는 게 어디 문을 열까요? 아 여기요 여기요 인답이 없으셔 뭐라고? 인답이 없으셔 완전히 아 근데 실험하다가 사망하셨을까 호흡 정지가 오신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반응이 없으니까 형 좀만 보다가 그래 그래 가면서 없으면 내려가자 자물쇠 그거 했어? 해봤어? 자물쇠가 밖에 있어서 밖에 있어요? 지하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아 아 지하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아 피가 있네요 집힌이 아니 무슨 실험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야 이분이 아 왜 이래 뭐 있어? 뭐가 있어? 저 문 아 피가 되게 많네 문이 있어요 문이요? 시우씨 저희가 안 구해드렸으면 시우씨 이렇게 되신 거 아시죠? 네 탈출구가 여기네 여기야 여긴 자물쇠가 있네 형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쉽게 열어준다고? 그럴 거 같지는 않은데 그치 여기 없을 거 같아 와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을 거 같아 뭐 있어? 여기 올라오면 가보시죠 아 딱바로 뭐가 있죠? 아 와 펜틴 여긴 열쇠보고 아 오류 와 여기 숨어있을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옆에 있을 거 같아 일단 형 자물쇠 한번 해보자 해보는 건가? 너무 많지? 응 제가 망을 보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망 한번 봐주세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네 아 102호를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단서에는 가라는 거겠지 이렇게 있으면 에 이야 아니 아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X-D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, Going